IT 기술 개발 분야의 핵심 역량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IT 인프라,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주식회사 굿인벤트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굿인벤트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디지털 컨텐츠 등 사업 영역을 넓히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굿인벤트에서 기획 출시한 메디볼 캡슐 마스크 제품은 골프공 디자인의 색다른 접근으로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제품입니다. 골퍼들에게 자외선은 최대의 적인데요. 라운딩에 나가면 평균 4-5시간은 햇볕의 노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운딩 시 골퍼들에게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필수로 하며 피부관리는 매우 신경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골프 중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라면 라운딩 후에도 피부관리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요. 골프 등의 레저 활동 시 피부관리를 도와주기 위해 메디볼 캡슐 마스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라운딩 후 피부를 지키는 습관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출시된 캡슐 마스크는 피부과학에 입각해 건강한 피부를 위한 성분을 담은 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분에도 특별히 신경 썼는데요. 자연 발효 공법으로 탄생한 천연 코코넛 성분의 친환경 바이오 셀룰로우스 시트는 천연 추출물 성분으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효과와 유수분 밸런스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수한 밀착력으로 지친 피부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유효 성분을 흡수시켜줍니다. 특히 노벨상 수상 성분인 플러린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며 비타민보다 172배 높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톤업 효과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녹차 추출물, 알로에베라 잎 추출물, 브로콜리 추출물, 뽕나무 잎 추출물, 병풀 추출물, 감나무 잎 추출물 등의 천연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를 받은 골프공 모양의 마스크팩 패키지는 1개입, 2개입, 4개입으로 구성을 다양화했으며 현재 시점 국내 유일의 골프공 모양의 마스크팩 제품으로 기업 행사 사은품, 기업 판촉물, 각종 골프 행사 등에서 사은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남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팩으로 운동 후 애프터케어에 최적화된 성분으로 다양한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메디볼 캡슐 마스크로 만족스러운 피부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